도깨비가 잡아준 자리 옛날 어느 곳에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이는 크게 슬퍼하며 장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무덤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무덤 자리를 가려잡는 직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무덤 자리가 없으니 말이야. 좋은 수가 없을까?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무덤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옳지. 도깨비에게 부탁해보자. 도깨비라면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도깨비들은 마을 뒷산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저희끼리 모여 밤새도록 시끄럽게 놀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좋아한다지 메밀목을 쏘아다 주며 부탁해보자. 젊은이는 메밀을 구해 솥이 가득하게 쏘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밀목을 광주리에 담아들고 밤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은 시끌시끌 했습니다. 도깨비들이 편을 갈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원하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씨름이 끝나자 젊은이는 도깨비들에게 메밀목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재미있게 노시는군요. 다들 시장하실 텐데 메밀목 좀 드세요. 뭐? 우리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가져왔다고?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보자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와,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네. 맛이 기막힌 걸?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도깨비들은 메밀목을 만나게 먹었습니다. 그 많던 메밀목이 한순간에 동이 났어요. 아, 잘 먹었다. 정신없이 먹느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정말 그렇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종각 너무너무 고마워. 도깨비들은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잘 드실 줄 알았으면 메밀목을 더 쏘아올 걸 그랬네요. 저는 아랫마을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무덤자리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하거든요. 이제 알겠다. 종각은 우리에게 무덤자리를 부탁하러 왔구먼. 예, 아주 급합니다. 무덤자리가 없어서 아버지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요. 젊은이가 거듭 부탁하자 도깨비들은 저희끼리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러더니 젊은이를 불러 말했어요. 좋아. 우리를 잘 대접해줬으니 그 값을 해야지 무덤자리를 잡아줄 테니 장례를 치르도록 해.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땅에 엎드려 도깨비들에게 절의를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젊은이의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젊은이 아버지의 시신을 관 속에 넣고 상여에 실었습니다. 상여는 꽃 상여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꽃 상여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꽃 상여를 메고 가면서 상여 소리도 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면서 도깨비들은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젊은이는 도저히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네? 젊은이는 도깨비들을 찾으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산을 헤맸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깨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달아났구나.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아버지의 시신을 도둑맞다니. 젊은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을 치며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승에 가더라도 아버지를 뵐 낫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젊은이는 이렇게 한탄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웠을 때였어요. 바깥이 웅성웅성해지더니 도깨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총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은 장례를 자신들끼리 치른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젊은이에게 무덤 자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젊은이는 집을 나섰어요. 무덤 자리가 어찌나 먼 곳에 있는지 온종일 걸어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무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석의 비석, 망주석까지 세워놓아 높은 벼슬아치의 무덤보다 훌륭했던 것입니다. 도깨비들이 정말 고맙네. 이렇게 잘해주는 줄도 모르고 나는 도깨비들을 의심했으니. 젊은이는 도깨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올려야겠다. 젊은이는 무덤 앞에 서서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몇 사람이 젊은이를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네 이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썼느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젊은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젊은이를 애워싸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겁도 없는 놈이로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발을 들여 놓았느냐? 몰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당장 무덤을 파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무덤 속에 넣겠다. 젊은이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몰매를 맞고 쫓겨날 판이었어요. 이때 도깨비들이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들, 여기는 우리 도깨비가 잡아준 무덤자리다. 또 찾아와서 이 총각을 협박하면 모조리 저승으로 보내주겠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랭랑을 놓았어요. 그 뒤 무덤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도깨비들이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준 덕인지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고장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도깨비와 꽹과리 울산에 가면 돈질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산에는 궂은 날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나 농악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산 주위가 지금처럼 논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밭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끓어와 햇볕으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굳은 어느 날 저녁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농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질산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놀이마당을 버렸군. 꽹과리 징장고를 치고 나팔을 불며 흥겹게 노는데 농악 소리를 들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진단 말이야. 일꾼들은 도깨비들의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악은 한 시간쯤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농악 소리가 뚝 그치더니 대장 도깨비가 부하 도깨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징장고 다 괜찮았는데 꽹과리 소리가 신통치 않았어. 꽹과리 소리만 제대로 내면 우리 농악 소리가 사람들 못지 않을 텐데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꽹과리가 장단을 잘 맞춰줘야 농악 소리가 살아나지요. 좋은 수가 없을까? 밖에서 꽹과리 잘 치는 도깨비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장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한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꽹과리 잘 치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전라도 남원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별명이 주 꽹과리입니다. 꽹과리를 하도 잘 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데려온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장 도깨비는 무릎을 찼습니다. 오 그게 좋겠군. 당장 그 친구를 데려오도록 하지. 여기서 남원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알겠네. 어쨌든 내일 저녁에는 멋들어지게 놀 수 있겠군. 벌써 기대가 되는데. 대장 도깨비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도깨비들이 주고받는 말을 모두 엿들었습니다. 저런 큰일 났네. 멀쩡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도깨비가 되려면 죽어야 하잖아. 주 꽹과리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내일 저녁에 온다니까 도깨비들이 사는 돈질산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보자고. 나루터에 가서 미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좋았어. 그렇게 하자고. 일꾼들은 죽꽹과리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오후 나루터 주막에 가서 죽꽹과리를 기다렸어요. 돈질산으로 가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일꾼들은 배들이 떠나기 전에 배에 탄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몬에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허름한 옷차림에 궤나리 보참을 짊어진 사람이 나루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꽹과리를 쥐고 있었어요. 왔다. 저 사람이 죽꽹과리인가 봐. 그는 제정신이 아닌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건들건들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죽꽹과리를 붙잡아 미리 봐둔 외딴 집으로 데려갔어요. 죽꽹과리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죽꽹과리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가두는 거요? 나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괴로워도 오늘 저녁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왜 당신을 가두었는지 내일 알려드리지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죽꽹과리는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나중에는 방문을 발로 걷어하며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한 시간쯤 지나자 죽꽹과리는 잠잠해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지친 모습으로 누워있었어요. 잠시 뒤 그가 들린락말락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탁이 있어요. 물 한 그릇만 떠다주세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일꾼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떠와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잠들었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지키던 일꾼들이 일이 잘 풀렸다며 주막에서 술을 사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숨소리도 들리지 않잖아? 정말 그렇네. 그렇다면 혹시? 일꾼들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 꽹과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몸에 상처도 없고 그냥 누운 채로 죽었잖아. 몇 시간 만에 굶어 죽었을 리는 없고. 일꾼들은 하도 이상해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살펴보고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군요. 예?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요. 물 한 그릇을 줬다면서요. 물을 마시지 않고 코에 물을 들이부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도깨비에게 홀리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지. 맞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네. 일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돈칠산에서는 농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데와는 달리 완벽한 솜씨였어요. 일꾼들은 농악소리에 귀 기울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죽괭가리야. 그 친구가 도깨비가 되어 끼니까 농악소리가 살아났잖아. 대단해. 이 정도 소리를 낸다면 사람이 도깨비에게 농악을 배워야겠는걸. 도깨비들도 신이 난 모양입니다. 농악소리는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답니다. 도깨비와 고집쟁이 아주 오랜 옛날에 아들 셋을 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무척이나 셌어요. 한 번 고집을 세우면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의 길 옆에는 덤불이 있었습니다. 이 덤불은 보통 덤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빌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말끔히 낫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덤불을 오래전부터 받들어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고집쟁이는 달랐습니다. 덤불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어요. 덤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좁은 길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힐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차도 다닐 수 있을걸? 고집쟁이는 자신의 생각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펄쩍 뛰었어요. 덤불을 쓸어버린다구요? 안됩니다. 병이 나면 어디 가서 빌라구요? 그늘 날 소리를 나십니다. 덤불에 사는 도깨비가 알면 살아남지 못해요.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도 고집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람들을 사서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집쟁이를 원망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고집쟁이가 잠을 자려고 사랑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왈칵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키가 장대같이 크고 머리에 패랭이를 쓴 사람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고집쟁이는 상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덤불에 사는 도깨비다. 네가 덤불을 없애는 바람에 우리 도깨비들이 집을 잃었다. 오늘부터 너의 집에서 살아야겠다. 도깨비의 말에 고집쟁이는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집에서 썩 물러가. 그러자 도깨비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못 가겠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데려갈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고집쟁이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하단 막내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네가 난데없이 죽을 병에 걸리다니. 막내 아들은 밤새도록 끙 알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막내 아들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다 덤벌을 없앴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이튿날 고집쟁이 앞에 다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어떠냐 이젠 항복하시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둘째 아들도 데려가겠다. 도깨비의 협박에 고집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 나는 죽어도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 집안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도 고집쟁이는 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도깨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려주겠다. 밖을 내다보아라. 고집쟁이가 방문을 열어보니 도깨비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 많은 도깨비들이 집이 없어 한 대 잠을 자고 있다. 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 집에서 살게 하기 싫으면 우리가 살 집이라도 지어다오. 도깨비는 고집쟁이를 붙잡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쟁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같이 인정 없는 놈은 처음 봤다. 좋다. 네 큰아들을 데려갈 테니 그리 알고라. 누구를 데려가든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고집쟁이가 이 말을 하기 바쁘게 집안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큰아들도 알아놓은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덤벌을 없애더니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군. 쫄딱 망하게 생겼어. 저 집 영감은 아들 셋을 잃고 어찌 살려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고집쟁이는 사랑방에 꿋꿋이 앉아있었어요. 그때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고집이 새냐. 우리가 졌다. 다른 두 아들은 명이 짧아 우리가 쉽게 데려갈 수 있었다. 큰아들도 데려가려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큰아들은 명이 길어 육십이 넘도록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다. 도깨비는 인사를 하고 물러 갔습니다. 그러자 알아 누워 있던 큰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고집쟁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 사위와 영감 옛날 옛날 어떤 영감이 장터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다가 길에서 도깨비를 만났습니다. 도깨비는 영감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영감님 예쁜 딸이 있지요? 나한테 줘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가게 할 거야? 영감은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도깨비에게 붙들려 가면 다시는 집안 식구들을 보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감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줄 테니 집에 보내줘. 그러자 도깨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장인어른 우선 혼례식 준비를 해줘요. 내일 내가 댁에 갈게요. 알았어. 영감은 도깨비와 헤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엿뿐 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괜한 약속을 나여 딸의 장례를 망친 것 같아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도깨비는 영감의 집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새 신랑이라고 옷차림이 말쑥 했어요. 장인어른 홀레식 준비는 다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어엿 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영감은 도깨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딸을 겨우 달래 도깨비와 홀레를 올려주었어요. 도깨비는 데릴 사위가 되었습니다. 영감의 집에 신방을 차려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도깨비 사위는 저녁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이곳 저곳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늘 동그라미를 들고 왔습니다. 그 덕분에 영감네 집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은 도깨비 사위 덕에 잘 살게 되었지만 도깨비 사위가 싫었습니다. 하루빨리 자기 집에서 도깨비 사위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감은 도깨비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지. 누가 감히 자네에게 맞설 수 있겠나. 도깨비 사위가 대답 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무서운 것이 있어요. 누런 개로 끓인 게장국은 냄새만 맡아도 소름이 쫙 귀쳐요. 도깨비 사위는 게장국이란 말만 입에 올렸는데도 겁이 나는지 벌벌 떨었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런 개로 끓인 게장국이라 옳지 되었다. 영감은 도깨비 사위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깨비 사위가 집에서 나가자 영감은 누런 개를 잡아 국을 펄펄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 국을 그릇에 담아들고 대문 옆에 숨어 있었어요. 새벽 역이 되자 도깨비 사위가 돌아봤습니다. 영감은 대문으로 들어서는 도깨비 사위를 향해 국을 끼얹었습니다. 국을 머리에 뒤집어 쓴 도깨비 사위는 하얗게 질렸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도깨비 사위를 쫓아버린 영감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쩌지 언젠가는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올 텐데 영감은 걱정을 하다가 평안도 평양땅 대동강에 있는 다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깨비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위에는 문지기 도깨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려 하자 문지기 도깨비가 앞을 가로막 았습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요. 도깨비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좀 들여보내줘. 찾을 도깨비가 있어서 그래. 우리 사위가 도깨비인데 며칠 전에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어. 영감이 사정을 말하자 문지기 도깨비는 영감을 딱하게 보았는지 감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 감투를 쓰고 들어가세요. 고마워. 영감은 감투를 쓰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리 밑에는 많은 도깨비들이 모여있었어요. 영감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깨비 사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사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대장 도깨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출석을 확인하겠다. 이름을 부르면 근소리로 대답하라. 대장 도깨비는 출석불을 펼쳐들고 도깨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귀를 기울였어요. 얼마 뒤 도깨비 사위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일어나 말했어요. 그 친구는 누런 개로 끓인 개장국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었습니다. 그래 거참 안됐구나. 대장 도깨비는 한마디 하고는 다른 도깨비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감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깨비 사위가 죽었군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간 영감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답니다. 중매쟁이 도깨비 옛날 전라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배를 타고 다니며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는지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어부의 배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빈 배로 돌아와야 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니 어부는 빈만 잔뜩 지고 배와 그물을 남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그 뒤 다시 빚을 얻어 고기 잡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에도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부는 기운을 잃고 집안에 들어 앉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째서 자기만 고기를 못 잡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돈을 빌려 다시 일을 하는 거야. 어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다시 고기 잡이를 시작하려고 하네. 어부가 도움을 청하자 친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왜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어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청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지 나를 믿고 도와줄 만한 친구가 없을까? 어부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참 돌쇠가 있지 옛날에 나와 둘도 없이 지냈고 지금은 농사를 크게 짓고 있으니 나를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의리가 있는 친구잖아. 어부는 돌쇠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의 집은 고개 너머에 있었어요. 어부가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가 불쑥 나타나 앞을 가로막 았습니다. 그러고는 큰절을 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어부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너는 누구니? 나를 아니? 저도 아저씨를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맺을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 산에 살고 있는 도깨비예요. 뭐? 도깨비라고?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뿐 도깨비를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털이 많고 얼굴이 붉은 것 말고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저씨는 지금 돈을 빌리러 가시죠? 옛날에 친했던 친구에게요. 가셔봐야 소용없어요. 푸대전만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어부는 크게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돈을 빌리러 옛날 친구에게 가는 걸 말이다. 아저씨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돈을 얻고 싶으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어부는 아이 도깨비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도깨비를 따라 어느 마을을 찾아갔어요. 아이 도깨비는 고래등 같은 귀화집 앞에 서더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님 그러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각시가 나왔습니다. 각시는 아이 도깨비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와 손님을 모시고 왔구나. 예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원래 고개잡이를 하던 분인데 다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누님에게 데려왔어요. 누님이 이분에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각시가 묻자 어부가 필요한 액수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각시가 아이 도깨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드리지 그 대신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알았어요. 제가 책임을 질게요. 아이 도깨비가 흔쾌히 말했습니다. 각시는 어부에게 돈을 내주었어요. 고기잡이 잘하세요. 나중에 잘 되면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어부는 나는 듯이 각시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돈을 빌리다니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어부는 어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빌린 돈으로 배를 넣고 그물을 찾은 뒤 뱃사람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부 밑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양반 배를 타면 어디 고기 한 마리 잡겠어? 억세게 운이 나쁜 사람이잖아. 또 망할 텐데 뭐. 그러면 품싹 한 푼 못 받게 되는데 그런 손해 보는 짓을 왜 해? 맞아 죽어라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곤란하지. 어부는 뱃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먼저 품싹 쓸 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간신히 뱃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장이었습니다.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화장이라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집에서 놀고 있다는 친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 아이를 화장으로 쓰면 되겠다. 어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삐 걸어가는데 아이 도깨비가 어부 앞에 나타났어요. 그곳은 지난번에 아이 도깨비를 만난 곳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화장을 구하러 가시죠? 응 그래 제가 화장을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 만들어요. 그렇다면 좋지 잘됐네. 어부는 아이 도깨비를 화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배를 출발시켰어요. 어부와 아이 도깨비 그리고 뱃사람들을 태운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는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부는 칠산바닥이라 불리는 곳에 그물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전라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고개를 많이 잡았는데 그것은 이곳이 널리 알려진 황금 어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산바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각시섬이 있습니다. 배가 각시섬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이 도깨비가 소리쳤어요. 닻을 내리세요. 그러자 뱃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칠산바닥으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 닻을 내려? 이곳에서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아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네. 그러나 아이 도깨비는 뱃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닻을 내린 다음엔 바다에 그물을 던지세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여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 우리는 평생 배를 탄 사람들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는 고기가 안 잡혀. 뱃사람들이 투덜거리자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대로 하세요. 어부는 얻어준 일도 있고 해서 아이 도깨비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그물을 던지게 했어요. 뱃사람들은 못마땅한 듯 계속 툴툴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 미쳤군 미쳤어. 저 양반 고기 잡기는 틀렸어.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니 뭐가 잡히겠어. 우리는 품삭스 미리 받았으니 망하든 말든 신경쓰지 말자고. 뱃사람들은 배 안에 벌렁두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도깨비는 바닷물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삿대를 쥐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부는 아이도깨비가 무엇을 하는지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도깨비가 물속을 휘젓고 다니며 사떼로 조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칠산 바닥으로 헤엄쳐가는 조기들을 모두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어요. 아이도깨비는 배 위로 올라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뱃사람들을 깨워주세요. 그물을 걷어야 하니까요. 어부는 뱃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게들 그만 일어나 그물을 걷어올리게 그러자 뱃사람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습니다. 빈 그물을 건져서 뭐 하시려고요. 조기 새끼 한 마리 걸려들지 않았을 걸요.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뱃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 마지못해 그물을 걷어올렸어요. 순간 그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조기가 잔뜩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노릇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배를 탄 지 삼십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젖기는 처음이야. 뱃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부는 배가 가득하도록 조기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각 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아이 도깨비와 만나 각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 도깨비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저씨는 호랍이고 누님은 호람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두 분처럼 잘 맞는 배필도 드물어요. 어부와 각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에게 반해 있었던 거예요. 도깨비 덕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의 씨름 어느 마을에 돌새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새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돌새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야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몰라. 하늘이 낳은 효자지 돌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돌새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 놓으신 겁니다. 돌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어 그 양반이라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줄걸. 이웃집에서 돌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돌새는 의원을 모셔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사방이 캄캄했어요. 돌새는 강나루에 닿았습니다. 나룻배는 보이는데 뱃사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이터야 배가 떠나려는 모양입니다. 돌새는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언덕에 앉아 쉬며 뱃사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풀밭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나루터 손님이 있었군. 이렇게 생각한 돌새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새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은 도깨비 였습니다. 놀랄 것 없어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까 도깨비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씨름 돌새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까짓 거 붙어볼까 도깨비가 나를 해칠 생각은 없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자 용기가 솟았습니다. 돌새는 우통을 벗고 도깨비에게 엉겨붙었어요. 도깨비한테 이기려면 왼쪽 발을 걸어야 한다고 했지. 돌새는 문득 어디서 주워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왼발을 걸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틀었어요. 그러나 도깨비는 무척 몸이 빨랐습니다. 좀처럼 돌새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돌새는 한순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깨비를 번쩍 들어 올릴 요량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와 보통 도깨비가 아닌데 돌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날이 새어 먼동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새벽 딱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씨름을 하다 말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돌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루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루배가 떠난다. 돌새는 보리나케 언덕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타고 갑시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루배는 들은 척도 안하고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돌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쩌면 좋지 다음 배는 점심 무렵이나 되어야 출발할 텐데 돌새는 새벽 첫 배를 놓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첫 배를 타야 의원을 모시고 오늘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으휴 도깨비와 씨름만 하지 않았어도 돌새는 도깨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 그때 도깨비를 보내셨어요? 돌새는 하늘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소나기가 돌새는 비를 피해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저만치 주막이 보였어요. 돌새는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점심때나 돼서 그쳤습니다. 주막으로 길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새벽에 나루터를 떠난 배 소식 들었나? 돌새는 주막을 나서려다가 길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 후에 배가 뒤집혔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었겠군. 돌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막을 뛰어나와 언덕으로 갔어요.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놓친 배가 저승으로 떠나는 배였단 말인가? 돌새와 씨름을 냈던 도깨비가 바위 뒤에 숨어 돌새를 훔쳐보고 있었답니다. 도깨비 망건 옛날에 제사상을 잘 차리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어찌나 조상을 잘 모시는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의 제삿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 부잣집의 제사에 대한 소문은 퍼졌습니다. 심지어 산에 사는 도깨비들에게 까지도 말입니다. 하루는 도깨비들이 방앗간으로 놀러갔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쌀을 찢는 방앗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 부잣집 제사인 모양이야? 이렇게 많이 찍고 있으니 우리도 가서 실컷 얻어먹자고. 이튿날 도깨비들은 부잣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도깨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음식은 금세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제사 때마다 되풀이 되자 부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음식이 금세 없어지는 거지? 혹시 도깨비나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삿날 몰래 구멍을 뚫어놓고 제사상을 훔쳐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음식만 쏙쏙 없어지는 것을 발견한 부자는 도깨비의 장난이라는 사실에 확신했습니다. 부자는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아서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도깨비들이 머리에 망건을 쓰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깨비 하나의 머리에서 망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도깨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도깨비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떨어진 망건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망건이 몸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요술 망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자는 신기한 망건 덕분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도깨비와의 내기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도깨비 터라고 소문난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집을 짓고 들어와 살면 천석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석군이란 쌀을 천석이나 거두어 드릴 만큼 땅이 많은 부자를 말합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도깨비 터를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를 했는데 하루 만에 집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튼튼하게 지었는데 왜 집이 허물어졌지? 그 사람은 도깨비 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도깨비 터를 산 사람은 그곳에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백년이 지나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이제 마음이 놓인다. 무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히 쌓은 집이니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겠지. 그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니 집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천서꾼이 되기는 커녕 사람 망하게 하는 더러구나. 그 사람은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사람이 도깨비 터를 사들여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족족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네 턴에 집을 지었다고 도깨비들이 심수를 부리는가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이 작고 허물어지니 사람들은 더 이상 도깨비 터를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깨비 턴는 버려진 땅이 되었어요?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도깨비 턴 임자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도깨비 터를 사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땅 주인은 잘됐다 싶어 도깨비 터를 헐값에 팔아 버렸습니다. 갖고 있어봐야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이지요. 선비는 도깨비 도깨비 턴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생 살 집이라서 직접 인부를 써서 크고 좋은 집을 지었어요. 선비도 도깨비 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하룻밤만에 허물어진다고 했지 도깨비 짓이 틀림없으니 오늘 밤 내가 집을 지켜야겠다. 새집으로 이사온 날 밤 선비는 잠을 자지 않고 안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이슥해졌을 때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터에 집 한 채가 들어섰어. 몇 년 잠잠하더니 어떤 녀석이 또 집을 지었네. 내버려 둘 수 없지. 허물어버리자. 선비는 도깨비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공들여 지은 집을 어떤 놈들이 함부로 허물려고 하느냐.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네 터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열없 보았지만 선비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갈 도깨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르르 집안으로 들어와 선비에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우리 터다 남의 터에 집을 지어놓고 무슨 큰소리냐. 너희야말로 큰소리 치지 마라. 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은 내 것이 아니냐. 무슨 배짱으로 남의 집을 허물겠다는 거냐. 선비와 도깨비들은 물러서지 않고 한참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입씨름으로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어요? 옥신각신 다투봐야 끝이 없겠다. 그러지 말고 수수께끼 내기를 하기로 하자. 서로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히는 쪽이 깨끗이 물러나는 거다. 도깨비들의 제의에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 먼저 문제를 내라. 도깨비들은 저희끼리 한참을 의논하더니 한 도깨비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도깨비들은 저희끼리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어때 수수께끼가 엄청 어렵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문제는 풀지 못할걸. 맞아 공연이 시간 끌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시지. 선비는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엄청 쉽네 정답을 말할까 한 변밖에 안 되는 거리야. 어째서 그렇냐. 잘 봐. 선비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벌려 이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입맛에 다셨습니다. 맞췄네. 그럼 이번엔 네가 수수께끼를 내봐라. 그러지. 선비는 수수께끼를 낸다면서 갑자기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은 문지방 안쪽에 다른 발은 문지방 바깥쪽에 걸치는 것이었어요. 잘 보고 대답해라. 내가 집안으로 들어가겠느냐 집 밖으로 나가겠느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집 밖으로 나갈 것이고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어때 졌지 못 풀겠으면 항복해라. 그래 항복이다 약속대로 우리가 물러가겠다. 도깨비들은 풀이 죽은 얼굴로 선비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도깨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내서 이긴 선비는 그 뒤 일이 잘 풀려 정말 천석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금덩어리 옛날 어느 고울에 지혜롭고 돈이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새 아들과 어른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 금덩어리를 갖고 있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금덩어리 였어요? 저런 금덩어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 가운데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아들은 셋인데 금덩어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어떤 아들에게 금덩어리를 줄 것인가가 큰 걱정거리 였어요. 큰 아들은 부모를 모시는 데다 조상님 제사도 지내야 한다. 둘째 아들은 형을 위하고 동생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 막내 아들은 나이가 제일 어리니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다. 그러니 대체 어느 아들에게 준단 말인가?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앉아나서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새 아들에게 금덩어리를 골고루 나눠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런 어느 날 부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금덩어리를 갖고 금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 금덩어리와 무게가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물론 같은 것으로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 금덩어리가 세 개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봐도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온 부자는 다른 아들들 몰래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네야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마. 저 에게요? 큰 아들은 좋아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줘야 겠다. 너는 장남이니 조상님 제사도 지내야 하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 금덩이를 네가 가졌다는 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큰 아들은 퍽 좋아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아버지도 흐뭇 했어요. 며칠 뒤 부자는 둘째 아들을 살며시 불렀습니다. 둘째야 금 덩어리를 내게 주마. 금 덩어리를 욕? 금 덩어리를 준다는 말에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위로는 위로는 형을 도와야 하고 아래로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질 않느냐 그러려면 네가 보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불렀어요? 막내야 네가 금덩어리 가져라. 형님들은요? 네가 제일 어리잖니. 내가 말이다.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을지 모르겠구나. 형들은 성공해 잘 사는데 너 혼자 고생할까 봐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내게 주는 거란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네 형들에게 금덩어리를 네가 갖고 있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알았느냐? 예 아버님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보좌는 아들 셋에게 금덩어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좋아하자 아버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몇 해 뒤에 부자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금덩이는 누가 가졌을까?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 덩어리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해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생각했습니다. 그야 큰 아들에게 주었겠지 맞상 맞상 주니 당연히 주어야 되잖아. 아냐 둘째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둘째가 잘 되어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피지. 그렇지 않아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가면 제 마누라와 제 새끼 생각뿐이지 어디 동생을 생각하겠소? 그러니 막내가 불쌍해서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정말이지 모두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덩어리를 자랑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거야. 이상한데 나한테도 금덩어리를 주셨는데 그래요? 저에게도 주셨어요.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도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 개가 모두 같았어요. 어쩐 일이지? 금덩어리는 분명 하나였는데 세 개잖아? 세 아들은 서로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겼습니다. 세 아들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마을 어른께로 갔어요. 금덩어리 세 개의 가운데 어느 게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갔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마을 어른조차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분명 김부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마을 어른은 좋은 생각이 나서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금덩어리를 갖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10년만 기다려보자. 그때 잘 사는 사람이 진짜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니.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지. 10년 건드리면 자연스레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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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질 게 아니냐. 듣고 보니 마을 어른 말씀이 옳았습니다. 마을 어른 집에서 돌아온 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어리가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택으로 모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은 활짝 웃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금덩어리 모두가 진짜구나. 예? 세 아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이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하는 아버님은 금덩어리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싸움을 내 사이가 나빠질 까봐 똑같은 금덩어리를 세게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진짜 금덩어리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 부자가 될 것으로 믿으신 거야. 자, 이제 너희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해라. 세 아들은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의 좋은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철축꽃 이야기 하늘나라에 해님 도련님과 달님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해님과 달님은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살만큼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집안 부모님들의 반대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해님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달님 너무 걱정 말아요. 하늘나라에서 결혼할 수 없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결혼해 살면 되잖아요. 해님은 달님을 위로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만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낯선 땅 나라에서 살죠? 달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달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보다시피 나는 힘이 세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땅 나라도 하늘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푸른 산이 있고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또 그 위로 새들이 맑고 고운 노래를 부르며 날고 맑은 시냇물이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내 계절이 있어 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답니다. 해님은 달님에게 땅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해님 땅 나라도 하늘 나라만큼이나 아름답군요. 그럼 어서 빨리 땅 나라로 내려가 살아요. 그날 밤 해님과 달림은 부모님 몰래 어두움을 틈나 날개 옷을 펄럭이며 땅 나라로 내려왔습니다. 참 좋다. 정말 땅 나라도 하늘 나라처럼 아름답군요. 다음 날 아침 달림이 눈을 뜨니 꿈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살던 파란 하늘 새가 노래하는 푸른 숲 골짜기에서 부서져 내리는 물소리 나뭇잎을 살랑살랑 춤추게 하는 바람소리 벌과 나비가 노니는 예쁜 꽃들 산속 아침은 그야말로 꿈나라 였습니다. 해님과 달림은 동굴 속에 신홍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해님은 사냥을 하고 달림은 과일을 따며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도 달림처럼 예쁜 색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속에 사는 심통쟁이 산시는 해님과 달림이 사이좋게 사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 쉬기 했습니다. 산시는 달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해님 꼴을 안 볼 순 없을까? 심통쟁이 산시는 달림을 차지하려고 해님을 없앨 생각에 빠졌습니다. 힘이 센 해님하고 싸움을 하면 내가 질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통쟁이 산시는 자신이 산신이지만 해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시는 끙끙 대다가 소원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하다는 경상도 하동에 사는 땅신을 찾아갔습니다. 땅신 할머니 제발 부탁이니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심통쟁이 산시는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원이냐 달림을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달림은 해님 아내가 아니냐 말도 안되는 소리 마라 땅신 할머니 해님을 없애면 달림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달림을 아내로 맞을 욕심에 산시는 해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쉽지가 않지 해님 가슴에는 힘이 솟아오르는 금비늘이 꽂혀있어. 해님은 그 금비늘 때문에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년도 살고 천년도 더 살 거야. 그러니 딴 생각 안 하는 게 내게 좋을 게다. 땅신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산신을 타일렀습니다. 달림을 아내로 삼고 싶은 산신은 그래도 땅신을 졸랐어요. 땅신 할머니 해님 가슴에 꽂힌 금비늘을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금비늘이 없어지면 힘이 빠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해님을 죽이고 달림을 빼앗겠어요. 산신은 산신은 땅신에게 애원했습니다. 좋다. 내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내가 행님 가슴에 박힌 금비늘을 뽑는 방법을 일러줄 테니 어서 가서 여우와 산 고양이를 잡아 봐라. 땅신은 산신의 귀에 입을 대고 속온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신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연신 머리를 끄덕였어요. 땅신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돌아온 산신은 여우와 산 고양이를 잡아서 여우피로는 해님 모습을 바위에다 그려넣고 고양이 피로는 달림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해야 죽어라 어서 죽어라 달아 어서 달아나라 빨리 달아나라 산신은 바위에다 해님과 달림을 그려넣고 그 얼굴에 돌멩이를 던지며 주문을 외우듯 말했습니다. 이 주문을 산신은 하루에 천번씩 석달 열흘 되풀이 했어요. 땅신이 일러준 것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해님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빠리빠릿하고 부지런하던 해님은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 갔습니다. 해님 해가 산봉우리에 위에 떴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달림이 해님을 흔들어 깨워도 해님은 일어나지 못하고 잠만 혼자니까 그래요. 오늘은 산에도 오르시고 마을도 한 바퀴 돌아오세요. 해님은 간신히 일어나 보채는 달림과 함께 땀을 벌벌 흘리며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착착 계획대로 되는구나 정말 해님이 비실비실 거리는데 산신은 바위 틈에 숨어서 해님을 지켜보며 달림을 차지할 생각에 휘죽이고 있었습니다. 아 어지러워 비오듯 땀을 흘리는 해님은 비틀거리며 걷다가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어 금비늘이 내 소중한 금비늘이 떨어졌어 해님은 풀숲에 떨어진 금비늘을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던 금비늘은 스르르 풀숲으로 스며들었어요. 달님 서둘러 집으로 갑시다. 내 가슴에 있는 금비늘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햇님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햇님아 꼼짝 마라 내 창을 받아라. 산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니 넌 그래 달림을 좋아하는 감히 누구를 자랑한다고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썩 물러가라. 햇님은 기운이 빠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산신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서 덤벼봐라. 온몸에 기운이 빠진 햇님은 산신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산신 창에 찔린 햇님은 나무 토막처럼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햇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풀립을 붉게 물들였어요. 달림 아가씨 햇님은 죽었으니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산신은 햇님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달림을 부둥켜 안으려 했습니다. 이 비겁한 산신아 너 같은 더러운 놈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달림은 산신에 밀치며 외쳤어요.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넌 오늘부터 내 색시야. 산신이 달림을 안으려 하자 달림은 혀를 깨물어 죽고 말았습니다. 산신이 쓰러진 달림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안개가 낀 듯 자욱 하더니 달림 시신을 감싸자 시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이지 눈감짝할 사이에 생긴 일이었어요. 이 무슨 일이지? 달림이 꽃으로 변하다니. 그래 내가 이 꽃을 따먹으면 달림을 갖는 게 아니야? 산신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꽃을 따먹었습니다. 산신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달림의 피는 원암 맺힌 빨간 꽃이 되어 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거울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을 염라 국이라 합니다. 염라대왕이 열두 사자들이 데려온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서 지은 죄를 낱낱이 따졌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불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살면서 좋은 일만 많이 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죄는 조금도 짓지 않았다고 우겼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여러가지 국립 끝에 사람의 한평생이 그대로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한평생이 그대로 비춰 죄를 많이 지었는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아몰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 앞에 한 스님이 들어왔어요. 스님은 이상하게도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하게 꼬지졌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고 스님은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묵묵히 염주만 굴렸어요. 어찌해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다. 염라대왕이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치자 세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평생에 좋은 일을 못하고 게을렀던 탓으로 이렇게 몸 가릴 옷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랬다. 여봐라 판관 듣거라. 예. 판관이 쪼르르 달려나와 엎드렸습니다. 저 중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듯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라. 판관은 염라대왕에게 허리를 굽히고 벌거벗은 세님을 거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는 매사운 눈보라 속을 헤매는 거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님을 불렀어요. 뜻밖에도 몸에는 스님의 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 거울 속의 여인은 목맨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어이하여 승복을 입고 저릿을 피우느냐. 염라대왕이 이상하다는 듯 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은 평생 나물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눈보라 지는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여인을 만났습니다. 중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옷을 그 여자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은 고마워 저러는 줄 알입니다. 허허 그러면 그렇지 여봐라. 염라대왕 앞에 시녀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습니다. 이 스님은 극락으로 드실 뿐이니 비단옷을 내어드리고 풍악을 울려 길을 안내하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해무태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놀란 눈으로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극락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그제야 고개를 든 스님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극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염라대왕은 또다시 눈살을 지푸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극락이 싫다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극락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대는 수행자로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염라대왕은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극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가게 하여주옵소서 염라대왕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 지옥이라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시면 그 은혜는 두고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중의로구나. 그래 그대가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극락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안락한 그곳에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새님은 아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호 염라대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동안 새님을 빤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대와 같은 성자를 알아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소. 그대의 정을 받아들여 지옥으로 보내주겠소. 대왕님 감사합니다. 새님은 염라대왕에게 합장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이 성자를 지옥으로 안내하라. 그러나 이 성자에게는 많은 지옥 사람들을 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데이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어라. 그리고 염라대왕의 말이 재끝나기도 전에 엉거주춤 서있던 새님이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마마 염라대왕도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다시 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오. 저는 특별한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지옥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 저만 고통받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들과 같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 것입니다. 성자시여 그곳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은 아주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지옥인들 두렵겠습니까? 염라대왕은 눈물을 머금고 새님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판결이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염라대왕을 실망시켰습니다. 스님을 지옥으로 보낸 뒤 기분이 좋아진 염라대왕은 한동안 판결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판관들이 염라대왕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염라대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판관들의 결정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염라북이었습니다. 대왕마마 곧바로 내려야 할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다음 사람을 데리고 오노라. 열두 사자들은 고성의 안창 땅에서 이름난 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부자를 앞에 앉혀놓고 우선 생김새부터 한참 뜯어본 다음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름난 부자였다지? 예? 그래 한평생 지은 죄는 얼마나 되며 좋은 일은 얼마나 했는지 말해보아라. 아이고 염라대왕님 제가 죄를 짓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염라대왕은 부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너는 평생에 지은 죄라곤 조금도 없단 말이냐? 그러고 말고요. 글쎄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어허 그래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고 염라대왕이 짐직 그렇게 물어보자 부자는 신바람이 나서 제멋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대왕님 제가 한 좋은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나 인심이 후였던지 우리나라 전국의 거지들이란 거지는 모두 제 집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거지 행렬이 20리도 덧뻑였지 뭡니까? 부자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염라대왕도 판관도 야릇한 웃음을 날리며 부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아도 당장 거울 앞에 서면 사실이 모두 드러날 테니 말입니다. 그래 방금 네 말이 틀림없으렸다. 대왕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도록 하라. 부자는 거울 앞이 극락으로 가는 문인 줄 알고 기뻐 했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자마자 웬 거린 두 사람이 닫혀진 대문을 마구 두들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더러운 놈아 왜 달란한 동량은 안 주고 쪽박을 깨? 쪽박을 깨면 우린 뭘로 빌어먹고 살라고? 나쁜 놈 우리 쪽박이라도 물어내. 거린들은 울부짖으며 대문을 발길로 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윽고 판관이 염라대왕에게 아래였습니다. 대왕마마 이자가 거린대접을 이렇게 해놓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한가 하옵니다. 아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라 저 무식한 거지들이 부자가 두 손을 흔들며 변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염라대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그럼 그 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하지 말고 서 있거라. 판관이 다시 염라대왕의 분부대로 부자를 끌어다가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모두 부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모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심지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여인들은 두 팔을 내져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판관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판관은 허리를 굽혀 말했어요. 대왕마마 이자가 양식을 주지 않아 어린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은 여인들입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이자만 이 곡간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부자는 다시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염라대왕의 무서운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까 염라대왕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판관은 다시 부자를 거울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거울 속에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이상하게 보여 그 까닭을 판관에게 물었어요. 예 이것들은 모두 부자가 부리던 짐승들입니다. 지금 저렇게 구슬피 우는 까닭은 부려먹을 때는 겨우 풀죽을 쏘어먹이고 놀릴 때는 거저먹일 수 없다고 굶겼다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슬피 울다가 병들어 죽은 것들입니다. 판관이 그렇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불같이 호령하였습니다. 내 이 고약한 놈 같으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모자라 나까지 속이려 해 여봐라 이자는 더 비춰볼 것도 없다 지금 당장 끌어다가 등짝에 여멸지옥 도장을 찍어 지옥으로 떨어뜨려라 여멸지옥이란 일년 사시사철 뜨거운 곳을 말합니다. 열두 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자를 끌어 내렸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억울하다며 버둥거렸어요. 부자의 등에 불에 달궈진 새빨간 인두로 지옥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고 부자는 불길이 확확 타오르는 여멸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지은 자를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경각심을 줄까 생각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이 죄지은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스님 때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착한 사람뿐만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엾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평생의 한 일이 짧은 시간에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이국리 저국리 끝에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인간세계에 자신이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판관도 사자도 모두 찬성하였어요. 그러면 내 조선의 명상 금강산에 염라국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파위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모두 그렇게 할거라. 해뜨는 나라의 제1병산 염라대왕은 금강산의 가장 큰 절인 장안사 남쪽의 냇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냇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고 하였습니다. 냇물 위에는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입니다. 명경대 가운데는 염라대왕이 버티고 앉아있으며 그 좌우로는 줄줄이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도 명경대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은 우리에게 염라대왕의 뜻을 전하고 있답니다. 옷 섭에 넣은 간자 초록색으로 단장한 버들가지에 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짝을 찾는 새들이 그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어요.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꽃과 나무들은 제각각 화사한 꽃망울들을 터뜨렸습니다.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 궁궐 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왕비 그 밖의 많은 신하와 신혀들이 슈를 지어 서있었어요. 그 가운데 왕자 하나가 서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헌덕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는 열다섯 살이었어요. 아직 어린 티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언뜻 언뜻 왕자의 얼굴에는 준수한 청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머리를 깎았고 등에는 작은 바랑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임금인 아버지의 명을 따라 왕자가 스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는 왕자나 귀족의 아들이 스님이 된다는 것은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왕과 왕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가 아버지의 명을 거절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더구나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이라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스님이 될 생각이 없단 말이냐. 아버님 그것이 아닙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절로 가지 않겠다는 말이냐. 왕은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되더라도 절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스님이 절로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저는 발길이 닿는 산에 들어가 혼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제야 왕은 왕비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가해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겠지. 왕은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 부처님 공부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왕과 왕비의 입가에 따세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장하구나. 왕비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평생 부처님 공부를 하겠다는 네가 무턱대고 산에 들어가겠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당분간 저는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왕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불경들을 읽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님은 물론이고 인도와 중국의 훌륭한 스님들의 행적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내가 어떻게 산에서 혼자 산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서라벌과 가까운 큰 절에서 훌륭한 스님을 눈사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왕비의 강국한 말에도 왕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산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겠느냐. 왕자의 깊은 마음을 읽은 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자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큰 스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직은 소자가 큰 스님들에게 배울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만 백성들 앞에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장한 법사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왕자의 얼굴은 굳은 결의에 차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왕비는 달랐어요.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왕자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안된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부처님을 향하고 어머님, 아버님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는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막상 따스한 부모의 곁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예야, 부디 몸조심 해야 한다. 왕비는 눈물을 쏟으며 아들인 왕자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부디 옥채 보존 하옵소서. 왕자는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간절한 음성이 머리를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자는 산으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호화로운 궁궐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깊고 험한 산으로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산 짐승들도 무서워서 오지 않을 것 같은 으슥한 동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야.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이 자기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위굴은 두어평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나 입구가 넓어서 안에서 밖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바위굴에는 항상 성스런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낮에도 짙은 산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동굴 동굴 아래에는 갖가지 모양의 산봉우리들이 볼록볼록 솟아올랐고 앞쪽에는 수백리 밖에 펼쳐진 산줄기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궁궐에서 책으로 공부할 때 항상 이런 곳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자의 생각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굴에 자리 잡은 첫날부터 왕자의 하루하루는 호화로운 궁궐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굴 속에서 이부자리 대신 나뭇잎을 덮고 자야 했으며 따뜻한 밥 대신 풀뿌리와 산 열매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왕자가 먹은 것은 칫가루 솔잎 상콩 가루 등이었습니다. 왕자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왕자는 그 옛날 원시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때로 궁궐에서 먹던 맛있는 밥과 반찬이 먹고 싶었으며 포근한 이부자리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왕자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는 하였지만 역시 왕자는 아직 어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궁궐에서 함께 뛰어놀던 형제들도 보고 싶었어요. 왕자는 몇 번이나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처음 산으로 돌아올 때 먹었던 마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늙음과 병과 죽음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동굴 밖에는 무서운 산 짐승들이 으르렁 거렸고 겨울이면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몰아 닥쳤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자는 산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풀뿌리나 산 열매들이 꿀처럼 달았고 나뭇잎이 이부자리 못지않게 포근했습니다.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겨우 피한 바위굴이 궁궐보다 아늑했습니다. 왕자는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산봉울이나 바위 나무 등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는 일체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며칠씩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궁궐에 두고 온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작고 어른거렸어요. 왕자는 자꾸만 불쑥 불쑥 생겨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정신이 푸른 하늘처럼 맑아졌어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 땅에 미륵보살림이 오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왕자는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왕자의 야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나뭇잎을 덮고 잡고 여전히 풀뿌리 산 열매들을 먹었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었어요. 그날도 왕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아주 맑았어요. 그때 꿈속에 서인 듯 미륵 보살림이 안개 속을 헤치고 동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엎드리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리상 길상사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영심이라는 불제자가 법회를 열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법회에 잠가하도록 해라. 왕자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미륵 보살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왕자는 미륵 보살림이 사라진 쪽으로 하염없이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송리상 길상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송리산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길상사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심스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심스님은 당시 신라에서 가장 도령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스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자는 무턱대고 송리산에 길상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고개를 넘고 들을 지났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늘 궁궐 속에만 갇혀 지냈고 또한 산속에서 혼자 생활한 것이 전부인 왕자에게 있어 송리산을 찾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왕자는 송리산으로 들어와 넋을 잃었습니다. 송리산의 산들은 불쑥불쑥 연달아 치솟은 산뽕우리들 때문에 생동감이 흘러 넘쳤습니다. 거대한 용이 용트림하며 앞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상상의 새 봉황이 막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자는 이 땅에 미륵보살림이 오신다면 분명히 이곳으로 오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만큼 송리산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왕자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였습니다. 왕자는 한 봉우리 한 봉우리 지날 때마다 몇 번이나 기도하며 절하였습니다. 왕자의 눈에는 송리산의 모든 봉우리들이 미륵보살림이나 관세앤보살림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길상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기도 하였고 밤길에 가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힐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자는 그때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자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길상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환하게 불이 켜진 길상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길상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법회가 시작되어 법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상사 새님들은 밤늦게 도착한 왕자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자는 법당 마당에서 예보를 드렸습니다. 때는 마침 겨울이라 북쪽에서 몰려온 바람이 왕자의 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은 계속 휘몰아 쳤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은 나았습니다. 밤이 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맨땅에 엎드려 법당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법회는 무려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법회의 마지막 날 여드레째가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에 자욱하더니 눈보라가 쳤습니다. 여전히 왕자는 마당에서 예보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늘도 한 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 기도만 하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주위에는 눈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은 하염없이 내리는 눈 때문에 기만큼 눈이 쌓였는데 말입니다. 왕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왕자의 머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법당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예산일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길상 길상 사세님들은 그제야 왕자에게 정중하게 법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양했어요. 대신 여러 사람들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 법당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갑자기 왕자의 이마와 발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법회가 성대의 막을 내렸어요. 영심 스님은 왕자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자를 가만히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왕자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영심 스님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거둘 그릇이 아니니라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거두어만 주십시오. 왕자의 간절한 청에도 영심 스님은 손을 내져 었습니다. 왕자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왕자는 아직 자기의 공부가 영심 스님을 새생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대와 내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왕자는 영심 스님에게 절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팔공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자의 옷 앞에 간자 두 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간자는 책이 귀하던 시절 대나무를 쪼개 글씨를 써넘 판을 말합니다. 그 간자는 처음 미륵 보살 님께서 진표 율사에게 주셨고 진표 율사가 다시 영심 스님한테 건네 준 것이었어요. 간자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 상사에서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왕자는 왜 그 간자가 자기 옷 옆에 끼어 있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길 상사에서는 간자를 잃어버리고 크게 걱정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길 상사로 되돌아 왔어요. 그대는 어떻게 다시 왔나. 예, 제 옷 옆에 길 상사의 간자가 두 개 끼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뭐라, 그 간자는 미륵 보살 진표 큰 스님에게 주셨고 다시 진표 큰 스님께서 내게 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대의 옷 앞에 끼어 있는 고 그 까닭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간자는 분명히 우리 절의 커다란 단지 속에 들어 있는데 영심 스님은 왕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심 스님과 왕자는 함께 간자를 보관해둔 곳으로 가보았어요. 다른 스님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간자를 보관해두는 단지는 그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영심 스님이 뚜껑을 열어보니 간자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죄송합니다. 왕자는 영심 스님에게 세 번의 절을 하였습니다. 영심 스님은 왕자가 돌려준 간자를 단지에 넣고 단단히 닫았습니다. 왕자는 다시 속내산을 떠났어요. 그러나 얼마쯤 가는데 어느새 또 그 간자가 왕자의 옷 앞에 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간자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길상사로 돌아갔습니다. 영심 스님과 왕자가 단지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심 스님은 미륵 보살 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잘 받들라. 영심 스님은 그 간자를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왕자는 미륵 보살 님이 진표 큰 스님에게 직접 주신 그 간자를 받들어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라때 유명한 스님이신 심지 스님입니다. 길상사는 송리산 법주사의 옛 이름이랍니다. 관세음보살 살린 아이 설악산 관음함에 설정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설정 스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간밤에 피워둔 향 냄새만이 가득 할 뿐 방안에 따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구나. 설정 설정 스님은 곰곰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은 틀림없는 관세음보살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의 꽃구름을 타고 온 관세음보살님은 설정 스님을 흔들어 깨우며 빨리 고향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지 삼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속세의 괴로움을 훌훌 떨쳐버리고 이산 저산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설정 스님에게 다시 고향에 돌아가라는 관세음보살님의 말은 이상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화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설정 스님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당 앞에 솟아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이곳 관음함에서 밖으로 나가자면 서쪽으로는 영시함을 거쳐 백담사를 지나는 오십리 산길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마등령을 넘어 신흥사를 지나서야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침 공양을 마친 설정 스님은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옛 고향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의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밤낮 사흘을 꼬박 걸어서 도착한 고향마을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큰집 작은집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에는 사람은 커녕 강아지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초가지붕 위에는 기다란 쑥이 제멋대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설정 스님은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호 백발이 되었을 어머니 아버지도 없었고 형들이나 동생들도 없었습니다. 형님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외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길을 잘못 드셨소이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이 왜 이 모양입니까? 돌림병이 돌아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몽땅 죽고 말았소. 설정 스님의 볼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딱 한 아이가 살아있다오. 정말이요? 설정 스님은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노인의 집에는 세 살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알고보니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조카를 데리고 설악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설정 스님과 함께 공부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조카의 나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초겨울 이었습니다. 설정 스님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관음함에는 어린 조카 혼자만 남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설악산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또 한 번 쌓이면 여간에서 녹지를 나눠요. 겨울에 한 길이 넘는 눈이 쌓여있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충분히 구해놓아야 했습니다. 설정 스님이 양식을 구하러 간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눈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어요. 설정 스님은 조카가 걱정되어 눈을 해치고 관음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키보다 훨씬 높이 쌓인 눈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유별나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내렸어요. 어린 조카를 절에 두고 온 설정 스님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스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설정 스님은 부랴부랴 관음함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 산을 오르는 스님의 눈앞에는 혼자 남은 어린 조카의 얼굴이 작고 어른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설정 스님이 관음함에 마루턱을 올라와 보니 뜻밖에도 조카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조카는 가부자를 들고 앉아 연불을 외고 있었어요. 조카의 낭낭한 연불 소리가 골짜기와 골짜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설정 스님은 울면서 조카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었어요. 매일같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여줬어요. 따뜻하게 불도 지펴줬고요. 설정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조카의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엄마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같이 놀기도 하고요. 설정 스님은 대웅전을 향해 합장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설정 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는 관음봉 쪽에서 낯선 여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얼른 엎드렸어요. 그 여인은 꿈속에 나타났던 관세음보살님 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관세음보살님은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설정 스님은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당장 절 이름을 관음함에서 오세암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설정 스님과 어린 조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성보라 였다고 믿었습니다. 오세암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된 장난꾸러기 신라의 경주 동쪽 아진포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아진의 선인데 고기잡이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찌감치 바닷가로 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바위 하나가 생겨났거든요. 할머니는 뭘 잘못 봤는가 싶어 주름 많은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새로 생겨난 바위를 보았어요. 아하 바위가 아니라 배로군 할머니가 할머니가 바위라고 생각했던 것은 배였습니다. 할머니는 바다로 들어가 배를 육지 가까이 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디선가 갑자기 까치떼가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참 신기한 일이라고 여기며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배 안에는 길이가 스무자 폭이 열석자나 되는 괴짝이 있었지요. 그냥 둘까 열어볼까 할머니는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두자니 안에 든 게 뭔지 너무 궁금했고 열어보자니 무서운 괴물 같은 게 튀어나올까 봐 두려웠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둬야 하나요? 열어봐야 하나요?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하늘에선 아무런 대답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하나가 지나갔을 뿐이고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곤 괴짝을 확 열었어요. 괴짝이 열린 순간 할머니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글쎄 괴짝 안에서 어린 소년이 튀어나왔거든요. 머리가 유난히 큰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성국 이란 곳에서 왔어요. 용성국? 할머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용성국은 어떤 나라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저는 용성국의 왕인 함달파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왕자라는 뜻인데 도대체 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니? 소년은 머리를 한 번 글적이고는 씩 웃었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배를 탄 건 알을 깨고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용성국 사람들이 알을 꺼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소년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쏭 달쏭 했습니다. 소년의 말대로라면 알의 상태로 배에 실린 거였지요. 그런데 소년은 깨어나기도 전에 이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또다시 씩 웃고는 말을 이었어요. 붉은 용들이 호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네요.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살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붉은 용을 보았던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소년이 용왕의 자식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다. 그럼 나와 함께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하자꾸나. 저기 보이는 마을에 있단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 정도는 되지. 할머니 저를 도와주셨으니 제가 큰 집을 얻어드릴게요. 금방 배를 타고 도착한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소년이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했어요? 알겠다. 큰 집을 얻어주렴. 말을 마친 소년은 곧장 토함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소년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 였어요. 한다름에 산 꼭대기에 도착한 소년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적이라면 제법 살만하겠군. 소년이 바라본 쪽에는 초생달 같은 산봉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봉오리 밑에는 커다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소년은 올라갈 때만큼 빠른 속도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년은 숨 한 번 헐떡거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숫돌과 숯을 구해다 주세요. 그럼 큰 집을 얻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소년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왜 숫돌과 숯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곧바로 집에서 숫돌과 숯을 가져와서 소년에게 주었어요. 숫돌과 숯으로 집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였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숫돌과 숯을 받아든 소년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럼 며칠만 기다리세요? 소년은 꾸벅 인사를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소년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로군. 며칠이 지났어요. 소년이 점찍은 집에는 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던 호공은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가 찾아온 걸까? 호공은 하인을 시켜 문을 열게 했습니다. 하인 뒤에 서서 지켜보던 호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밖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머리가 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귀여운 소년이었습니다. 호공은 하인을 물러가게 하고 어린 소년을 직접 맞이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내 집 문을 두드렸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내 집입니다. 뭐라고 어르신이 내 집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호공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 했습니다. 소년은 한걸음 다가와 호공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긴 우리 조상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호공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산 게 벌써 몇 년이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소년은 목소리를 잔뜩 낮춰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님이 사시던 집이 맞습니다. 호공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소년은 계속해서 자기 집이라고 웃겼습니다. 싸움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호공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관청으로 가자꾸나. 관청으로 가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보자꾸나. 호공은 관청으로 가자고 하면 소년이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소리내어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관청으로 갑시다. 관리는 호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호공은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 소년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조상님의 집이라는 군. 관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관리가 기억하는 한 호공은 몇 년째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였지요. 관리는 무섭게 눈을 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하지만 소년은 하나도 겁을 먹지 않았어요. 겁을 먹기는 커녕 소리내어 웃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님은 대장장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사셨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 일을 나가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이 사람이 집을 빼앗은 겁니다. 소년이 손가락으로 호공을 가리키자 호공은 발끈했습니다. 관리는 호공을 말린 뒤 소년에게 물었어요. 네 말만 듣고 집을 넘길 수는 없다. 증거가 있느냐? 있고 말고요. 소년의 자신 있는 대답에 관리도 놀라고 호공도 놀랐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 했어요. 집 앞을 파보세요. 원래 대장관에 있던 곳이니 숫돌과 숫이 있을 겁니다.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던 곳이니 불을 피우는 숫과 칼이나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이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호공이 관리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소. 이 소년은 거짓말을 하는 거요. 관리는 소년과 호공을 번갈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소년이 말했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집 앞에 파보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는 물러가 가겠습니다. 관리가 호공을 보았습니다. 호공이 대답했어요. 좋소. 파봅시다. 어차피 그런 물건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 관리는 부하들을 데리고 호공의 집으로 갔습니다. 관리의 부하들이 땅을 파는 동안 호공은 소년을 노려보았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소년을 붙잡아 혼줄을 내줄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관리의 부하들이 땅파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숫돌과 숫이 있습니다. 뭐라고? 호공이 깜짝 놀라 땅판 곳을 보았습니다. 관리의 부하들 말대로 였어요. 거기엔 숫돌과 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년은 숫돌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님의 물건들을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 군요. 관리는 소년과 호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지요. 이 집은 이 소년의 집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큰 집을 얻게 되었어요. 이 장난꾸러기 소년의 이름은 탈해랍니다. 성이 석이니까 석탈해 석탈해라는 소년이 무척 똑똑하다는 소문이 연기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퍼지고 퍼져서 왕궁까지 퍼졌어요. 신라의 임금은 석탈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장난기가 조금 많기는 해도 똑똑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용성국에서 온 소년 석탈해는 신라 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신라의 임금님이 되었어요. 이 임금님이 바로 탈해왕 이랍니다. 장인을 놀린 이 항복 옛날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고상한 취미를 지니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 취미는 괴상하게 생긴 돌멩이를 모으는 것입니다. 취미는 고상했는데 괴석을 모으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수레를 몰고 이집저집 기웃거리다가 좋은 괴석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억울했지만 뭐라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재상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괜히 건드렸다 혼쭐이라도 날까 봐 그냥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양복이 어느 날 재상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집 뒷동산에 괴석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괴석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괴상한 건 처음 보았습니다. 재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한번 보러 가도 되겠소. 이 양복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너무 귀한 괴석이라 보여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양복이 그렇게 나오자 재상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한 번 보여주시오. 전 그렇다면 내일로 오시지요. 나에게 줄 생각은 없소. 마음에 꼭 드시면 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날 재상은 하인 한 명과 함께 이 양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인을 시켜 괴석을 들고 올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이 양복은 괴석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괴석이라 아무래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보여라도 주시오. 보여드리면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재상이 몇 번을 말했지만 이 양복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재상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재상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에 둔 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 뒤로 재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양복이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똑같았어요. 재상이 강제로라도 괴석을 빼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즈음 마침내 이 양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렇다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괴석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적어도 백 명은 있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상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크고 귀한 괴석이기에 백 명이나 필요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백 명을 쓰려면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상은 잠깐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정을 했지요. 사람들을 부르기로 말입니다. 귀한 괴석을 차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기로 말입니다. 다음날 재상은 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양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양복을 본 재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괴석을 내놓으시오. 이양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가져가시지요. 괴석은 저기에 있습니다. 참 크고 멋지지요. 재상은 이양복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산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크고 멋진 괴석이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남산에 있는 바위였다는 사실이었지요. 이양복은 재상의 속이 타는지 안 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뒷동산의 괴석 참 크고 멋지지요. 이양복은 자신의 장인에게도 장난을 쳤습니다. 이양복의 장인은 권율 이었어요. 권율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 항복의 장인입니다. 권율은 이 항복만큼이나 농담과 장난을 좋아했어요. 농담과 장난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땠을까요? 볼 때마다 농담하고 장난 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웠어요. 두 사람 다 높은 벼슬 자리에 있는 관리라 궁궐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항복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권율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옷을 잘 갖춰입는 게 예의일세 그런데 왜 벗어버리는 벗는가? 이 항복이 손으로 벗어버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장인 어르신께서도 벗으시지요. 궁궐에서는 신발을 신고 있으니 벗언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항복의 말이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권율도 벗언을 벗고 신발을 신었지요. 두툼한 벗언이 없으니 더위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문제는 궁궐에서 생겼습니다. 임금님이 말을 마치자 이 항복이 살짝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신발이라도 벗으면 그나마 예절에도 덜 너근하며 시원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권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냄발인 게 들통이 나게 되니까요. 권율은 임금님이 이 항복의 청을 허락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 꾸려 모두들 신발을 벗으시오. 가장 높은 영의정부터 신발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권율의 차례가 되었어요. 권율은 머리를 숙이고 거절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예절에 어긋납니다. 그냥 신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소. 임금님이 말했지만 권율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권율이 지나치게 예절 바른 사람이라 거절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시를 불러 권율의 신발을 벗겨 주라고 했습니다. 내시가 신발을 벗기는 동안 권율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권율의 맨발이 드러나자 신하들도 놀라고 임금님도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요. 아니 왜 벗어내란 신으셨소? 권율은 이 양복을 힐끗 받습니다. 이 양복이 얼굴에 웃음을 잔뜩 찍고 있었어요. 권율은 임금님에게 말랬습니다. 이 양복의 신발을 벗기소서 이 양복도 분명 벗어내란 신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 양복을 쳐다봤습니다. 이 양복은 잔뜩 굳은 얼굴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 양복은 벗어내란 신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제야 권율은 이 양복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권율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사위인 이 양복에게 오늘도 속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웃겨서 손벽을 치며 크게 웃었어요. 다른 신하들도 모두 웃었고요. 이 양복도 웃었습니다. 단 한 사람 권율만 웃을 수 없었답니다. 장난이 심하기는 했어도 이 양복의 사람 됨이 훌륭해서 사람들은 이 양복을 좋아했습니다. 이 양복은 영의전까지 지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 외에는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공평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양복 이었답니다. 개모를 혼내준 아들 옛날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어서 개모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개모는 아들 여럿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개모는 처녀를 미워하고 사납게 굴고 끝내는 내쫓으려 했습니다. 개모의 아들들은 처녀를 내쫓을 바에는 양손을 잘라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개모는 처녀의 손을 문턱에 올려놓고 잘라서 내쫓았어요. 처녀의 잘린 오른손은 독수리가 물어가고 왼손은 세매가 물어갔습니다. 처녀는 살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하루는 어떤 집 담장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감을 따먹으려고 담장을 올라가려는데 손이 없으니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이 집 외아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처녀가 담 아래 있는 것을 보았지요. 총각은 처녀를 자기 방 병풍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라고는 자기 밥을 나누어 먹이고 세수를 시키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부모가 보니 이상하게도 아들의 세순물이 전보다 흐리고 밥은 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몰래 아들 방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이 손 없는 처녀를 병풍 뒤에 숨겨두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이 처녀와 짝인가 보다 생각하고 둘을 결혼시켰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과거보러 떠나게 되었는데 갈 적의 색시가 아기를 낳으면 편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색시는 곱고 잘생긴 아기를 낳았어요. 부모는 예쁜 아기를 낳았다고 아들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밤이 되자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잘꽃을 찾다 색시의 계모집에서 자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계모는 무슨 편지를 가지고 가나 궁금해서 그 편지를 몰래 꺼내 보았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처녀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모는 편지 내용을 고쳤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흉측하고 보기 싫은 괴모를 낳았으니 이런 색시는 내쫓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아들은 이 편지를 받고서 놀라고 슬펐어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색시를 내쫓지 말라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 심보름을 하는 사람이 돌아올 적에 또 계모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심보름 하는 사람이 잠든 사이에 또 편지를 꺼내보고 당장 색시를 내쫓으라고 고쳐 썼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부모는 할 수 없이 색시에게 고운 옷을 입히고 떡을 많이 해서 싸주고 아기를 아기를 엎려 내보냈어요. 아기 엎은 색시도 울면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발 가는 대로 무작정 걷고 또 걸었지요.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에 갔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우물에 엎드렸는데 등에 엎인 아기가 쑥 빠져서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라서 아기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없던 손이 갑자기 쑥 솟아났습니다. 다행히 아기를 잡았어요. 길을 가다가 색시는 어떤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색시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네가 쫓아내라고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 냈다. 아들은 색시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색시가 일하는 주막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물긋는 안악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얼핏 보긴 했지만 색시 같아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날은 주막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색시는 새로 들어온 나그네가 아무래도 신랑 같아서 아이를 나그네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이는 나그네를 반기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낯선 아이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자 어떤 아이인가 싶어 아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바로 자기 색시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둘이 말을 맞추어 보고는 편지가 중간에서 바뀌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색시를 찾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색시의 계모를 찾아내 혼을 내주었지요. 아들은 색시랑 아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랑각 이야기 옛날 미량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울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변을 당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또들은 하나같이 책방에 꼿꼿이 앉아서 뻣뻣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이 고울에 발령을 받을까봐 겁이 났지요. 이때 한 관리가 미량 사또를 지원했습니다. 그날 밤 신임 사또가 책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더니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풀어 해친 여인이 나타났어요. 목에는 칼을 꽂은 채였습니다. 신임 사또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라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라면 찾아온 이유를 말하라. 그러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신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를 말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지요. 귀신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인데 수년 전 미량으로 부인 외운 사또의 외동딸 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미량으로 내려와 관하에서 살게 되었지요. 곧 온 동네에 그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량 관하에서 심부름꾼이 있었는데 아랑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심부름꾼은 아랑이 유모 말이라면 뭐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모에게 뇌물을 주고 밤에 아랑과 함께 산책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천금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달 밝은 밤 유모가 아랑을 근처 경치 좋은 정자인 영남루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랑이 달을 보고 있을 때 유모는 슬쩍 자리를 피했지요. 그러고는 갑자기 심부름꾼이 나타났습니다. 아랑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 하자 심부름꾼은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허리도 불쑥 안아보려고 했어요. 아랑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습니다. 심부름꾼은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사또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랑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랑의 시체를 대밭한 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어요. 일이 탈론할까 봐 유모도 죽였습니다. 저녁의 신으로 나타난 아랑이 말했어요. 대밭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제 시체를 장사진해 주시고 저를 죽인 놈을 찾아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는 이 관하의 심부름꾼이던 죽이라는 놈입니다. 아랑은 억울함을 풀고자 밤마다 나타나 사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꺼내기 전에 사또들이 경기를 일으켜 죽은 것입니다. 밀양 관하에서는 아정과 서리들이 아침부터 웅성웅성 했습니다. 신임 사또가 죽었을 터이니 장사진을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이때 방문이 벌컹 열리면서 신임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들이냐. 신임 사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임 사또는 말했어요. 이 관하 심부름꾼이던 죽이란 자를 잡아 대령하라. 그리고 영남 누군 저 대밭을 샅샅이 들 주어보거라. 곧 죽이가 잡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부인하더니 곧 순순히 자백 했습니다. 죽이는 곧 사형에 처해졌지요. 대밭에서는 한 처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피부와 혈색이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신임 사또는 처녀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한양에 가서 살고 있던 전 사또 부부는 비로소 딸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몰래 도망갔다는 소문 때문에 사또 부부는 괴로웠습니다. 이들은 아랑의 시체를 잘 묻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후 신임 사또는 아랑이 죽은 곳에 아랑각을 세워서 아랑의 혼을 위로하고 아랑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높은 벼슬을 얻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천재 같은 바보 옛날 함경도 어느 두메 산골에 한 떡 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가난해서 그를 못 배웠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팡이 놓고 한일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떡을 잘 먹었어요? 떡을 어찌나 잘 먹는지 한 양푼이 되는 떡을 숨도 안 쉬고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떡보였어요? 떡보가 하루는 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담벼락 앞에 모여서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서 가보았더니 담벼락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있고 글씨가 쓰여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떡보가 무슨 글인지 읽어보려고 해도 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데 이 사신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낸다는군 그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일세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떡보가 생각하기를 글을 못 배웠어도 그 까지 수수께끼 쯤은 못 마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갔습니다. 임금님 앞에 턱 나가서는 제가 수수께끼를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라에서는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모두 겁을 낼 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던 참 이었어요. 나라에서는 떡보를 잘 대접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사신이 오는 날이었어요. 떡본은 아침상을 받고는 다른 음식을 입에도 안 대고 떡만 잔뜩 먹었습니다. 자그마치 다섯 양푼이나 먹었지요. 그러고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러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압록강 저편에서는 중국 사신이 배를 타고 오고 이 편에서는 떡본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떡보가 멀리서 중국 사신을 보니까 수염이 허연 영감이었습니다. 두 배가 슬슬 가까워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사신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말로 안 하고 손짓으로 수수께끼를 냈어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이면서 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떡본은 대번에 뜻을 알았습니다. 옳지. 자기가 오늘 아침에 동그란 떡을 먹었다는 뜻이로군. 그렇다면 나도 보여줄 게 있지.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려보였습니다. 자기는 오늘 아침에 네모난 떡을 먹고 왔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보고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중국 사신은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보가 네모를 만들어 보이니까 저건 틀림없이 땅이 네모난 것도 안다는 뜻이렸다. 과연 똑똑한 사람이군. 하고는 놀랐습니다. 옛날 하늘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신이 두 번째 수습깃기를 내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세 개 펴서 흔들었습니다. 저건 자기가 오늘 아침에 떡을 세 양푼 먹고 왔다는 뜻이로군. 그래서 떡보는 손가락 다섯 개를 펴서 흔들었습니다. 자기는 오늘 아침에 떡을 다섯 양푼 이나 먹었다는 뜻이었지요. 그걸 보더니 중국 사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삼강을 아느냐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펴보인 건데 옛사람의 덕목 가운데 삼강뿐 아니라 오륜도 안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낼 차례가 되었어요. 중국 사신이 이건 모를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 수염을 슬슬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옳지 이제 자랑할 게 없으니 수염 자랑을 하는군.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지. 떡보는 저고리 섭을 떡 젖히고 배를 내밀어 자랑을 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중국 사신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어요. 사실 염재를 아느냐는 뜻으로 수염을 쐬다듬은 것이었거든요. 중국 전설 속의 임금 가운데 염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통해 염재를 표시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떡보가 배를 쓴 내미니까 저건 복희 씨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럼 염재만 아는 게 아니라 복희 씨까지 안다는 뜻이었다. 아이고 내가 전내졌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의미하는 한자 오가 배 복자 거든요. 복희 씨 역시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중국 사신은 코가 납작해졌어요. 전 같으면 큰 나라에서 왔다고 마구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을 떨었을 텐데 아주 공손해져서 모르는 게 있으면 떡보에게 묻곤 했습니다.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서 떡보에게 말했어요. 뭐든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여라. 떡보는 대답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저 떡만 실컷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떡보는 평생 떡을 실컷 먹으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떡보와 바보 옛날에 한 바보 총각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럭저럭 혼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 처가에 가게 되었는데 도무지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이나 공들여 외워둔 처가 마을이며 장인의 이름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고생 해가며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겨우 처가 근처에 이르자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바보 신랑은 마침 샘에서 물을 푸고 있는 젊은 안악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사이 혼례를 치른 집이 어디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젊은 안악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몹시 화가 났어요. 제 마누라 얼굴도 모르고 처가도 못 찾는 위인이 남편이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 이었지요. 그녀는 남편을 호되게 골려줄 참으로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아 그 집이라면 여기서 좀 먼데 가만 있자 옳지 저기 가는 저 흰둥이가 그 집 개니까 따라가면 되겠네요. 바보 신랑은 속으로 운이 좋다고 여기며 개를 따라 나섰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곧장 집으로 들어갈 것이며 굳이 사람이 다니는 큰 길로 갈 까닭도 없었으니까요. 개는 박고랑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시궁창을 건너 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일이지만 이 바보는 끈질기게 개를 따라다닌 끝에 드디어 처가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개가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수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보는 할 수 없이 수채 구멍에 머리를 뒤밀어 보았지만 몸통이 안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마침 장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니 자네 왜 이러고 있나? 처가에 가려고 하는데 샘에서 물푸던 여자가 저 개를 따라가라고 해서 이러고 있는 중이지요. 남이 볼까 창피하네 빨리 나오게. 바보는 장인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처가에 가면 인사를 잘 올리라는 말은 들었기에 화장실에 갔다는 장모를 찾아 볼일을 보는 데다 대고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배를 짜고 있는 처형을 보고 제 마누라인 줄 알고 점잖게 한마디 했지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배를 짜고 있어? 그라고 는 저 저형 안녕하십니까 밥 짓느라 욕 보옵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개모가 자주 등장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개모를 혼내준 아들 이야기도 개모가 전처의 자식을 괴롭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모의 괴롭힘과 대조되게 두 손이 없던 여인이 물에 빠지는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손을 뻗으면서 손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개부 개모가 전 배우자의 자식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개모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